우리 엉덩이 한 마디씩 적고 나가자. 상부의 말. 도망가는 걸 열심히 해라. 저 밖에 있는 쓰레기 바래소거 좀 부탁한다고. 청소하면서 이 물 다 마시고 물통도 달아놓고 가라고 그러고. 무조건 이거 다 마시라고. 이만 마시겠네.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야마. 우리 빨리 먹어야 되는데. 이 물이 야마요? 멋있지. 숙소 상태 좀 봅시다. 빨리 밥 먹으러 가. 승자한테는. 자. 리더 리더가. 상 먼저 보여주실 것 같아요. 형 읽어주세요. 1차 미션 승리팀. 상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. 고기? 스타 셰프 레스토랑. 미션 성공. 미션 성공. 고기. 여기 우리가 편지 써 놨으니까 잘 읽고. 편지에요. 안녕하세요. 맛있게 먹어요. 먹고 올게요. 안녕. 저금통 안에 정확히 7230원 있다. 다시 와서 확인한다. 비그뉴. 다원이. 아니 정국이 진짜 갈아야 돼? 야 빨래랑 다 개야 돼. 족질의 남구 두고 갔더라고요. 이거 쉽지 않겠다. 진짜 힘든 청소가 되겠다. 빨래, 설거지, 휴지통 비우기. 진짜 동생한테 화장실 휴지통 치우라는 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. 둘 셋. 한번 더. 다시 오세요. 다시 오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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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말을 안 들었어. 우리 아들보다 벌써 안 들었어. 와. 아. 아 아 하나 둘 셋 예스 아 아 난국 뽑기 전으로 들어가 봐 아니 난국 뽑아 돼 선곡하기 전에 선곡 미스가 너무 맛있다 다음엔 선곡을 기깔난 걸로 해가지고 한방에 보낸다 다음 벌칙을 생각을 했어요 다음 미션은 저희가 무조건 이길 거라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애들이 많아요? 애들이 사람 수도 많아서?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많더라구요 아 말도 마세요 아 아 여기 나무젓가락 있네 동생 밑에 아 아 아 아 음 음 음 나 엄청 새콤달콤해 아 아 지금 이란디에 먹는 밥이 진짜 맛있다 진짜 꿀맛이었어요 이 이란디에 먹는 새참 같은 먹으면서 이제 이를 갈았죠 상볼 바뀌더라도 벌이 더 최악인 거였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